언제부터였는지 거짓말이야 마주 보지도 않고 우리가 눈을 맞췄던 때가 언제였는지 피곤하단 핑계로 오자마자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연출 참 밝은데 다른 사람 앞에서 참 따뜻한데 왜 이런지 집에만 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지 아무 표현하지 못하는지 참 이상해 다정하고 푼 마음과 다른 이런 내가 싫어 참 이상해 제일 소중한데 상처만 주고 난 내 안에 화를 내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어? 이제는 표현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참 밝은 내 다른 사람 앞에선 참 따뜻한데 왜 이런지 집에만 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지 아무 표현하지 못하는지 참 이상해 다정하고픈 맘과 다른 이런 내가 싫어 참 이상해 제일 소중한데 상처만 주고 맘에 없는 화를 내 한 송의 꽃을 피우기에 기꺼이 걸음이 되버린 우리의 꿈은 펼치라면서 자신의 꿈은 고이 접은 때게 준 건 눈물뿐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꽃이다 꽃 꽃이 폈어 이제는 표현해야 하는데 바보처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예상해 잠시 후 어린이